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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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지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지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벤츠의 GAC220D 모델이 되겠습니다. 업무격적인 리뷰 앞에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츠의 GAC220D라고 했었는데요. 그 말은 즉슨 가솔린 모델이 아니라 디젤 모델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솔린 모델, 즉 300 같은 경우에는 일반 외관 형태, 그리고 쿠페 형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는 있지만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쿠페 형태가 따로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외관 형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GAC300 같은 경우에는 쿠페든 외관 형태든 AMG 익스테리어 라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스탠다드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너무 볼품이 없는데 이걸 왜 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선 토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솔린에 비해서 출력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토크는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연비가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가솔린보다 디젤 엔진이 조금 더 좋은 연비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를 바라만 봐도 휘발유보다는 경우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솔린, 즉 GAC300 같은 경우에는 GAC220D와 천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적에 있어서는 조금 더 디젤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과연 디젤 모델, 어떠한 모델인지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전면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쉬운 건 분명히 아쉽습니다. AMG 익스테리어가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블랙 하이글로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이드 하단 부분에만 조금이란 게 있고요. 그 전반적으로는 이제 나머지는 크롬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그릴이 모양새가 조금은 볼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GAC 디젤 모델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그릴을 따로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GAC를 사는 오너가 된다고 하면 이 그릴은 튜닝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S 클래스에서만 원래 장착이 되었었던 라이트인데 이런 국가의 라이트가 이제는 이렇게 GAC 디젤 모델에도 장착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좌우 가운데 벤츠 로고를 기준으로 약간 솟아있는 동 형태의 캐릭터 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움푹 파여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의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는 있습니다. AMG 라인이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젊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 반면 이렇게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중장년층 혹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720mm로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봤었을 때 중형급 SUV이다 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중형급 SUV임에도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휠을 가장 먼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익스테리어를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해서 19인치의 사이즈고요. 그리고 기존 벤츠 차량에 있어서 원래는 고성능 모델에만 장착이 되었었던 텐 트윈 스포크 휠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살이 많아 보이면서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서라우드 뷰 카메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몰딩 자체가 B필러만 블랙 하이글로시이고 나머지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크롤 라인이 사용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소프트 클로징은 없습니다. GLC 있으면 굉장히 좋았었었겠지만 차량들끼리의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았나 최소 GL 정도는 올라가셔야지만 이러한 압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동급 차종 같은 경우에는 Q5가 있고요. 그리고 BMW X3가 있겠죠. 하지만 아우디나 BMW에 비해서 벤츠가 굉장히 혜자스러운 옵션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 사이드 스텝이 되겠습니다. 아우디나 BMW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드 스텝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확실히 벤츠가 타사에 비해서 조금은 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페가 아니라 외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딱딱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벤츠라는 브랜드 자체가 감성이 굉장히 높은 자동차 회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살짝 우아한 트렁크 리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후면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입니다. 정 가운데 벤츠 로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명 GLC 220T 그리고 우측에는 SUV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4륜구동인 4MATIC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듯한 레터링 가지고 있고요. 외건 형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와이퍼 장착이 되고 있는데 전면과는 다르게 후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블랙 하이홀로시가 이렇게 로고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평적인 레이아웃을 통해서 조금 더 멋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크롬이 있기는 하지만 이 블랙 하이글로시와 그 다음에 크롬 라인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굉장히 잘 돼서 그런지 나름 퍼포먼스도 있으면서 동시에 우아하면서도 공급스러운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쿠페가 이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건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조금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기지 스크린 당연히 기본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4대 2대 4의 폴딩까지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열에서 폴딩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트렁크에 넣어도 오시는 것처럼 굉장히 편하게 폴딩도 하실 수 있고요. 조수석은 없지만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급울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짐 같은 경우를 수납을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통해서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히든 스테이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깊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의 깊이라고 하면 어지간한 짐들을 거의 다 수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히든 스테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깔끔한 트렁크 그리고 짐이 통통 튀는 것을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분명 큰 장점이다 라는 생각을 끝으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그 전에 앞서 이 차량 현재 보시는 것처럼 도어 라이트가 벤츠 로고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시면 조금 더 멋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줄 것 같고요.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껑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같았었으면 이제 브라운 컬러를 많이는 선택을 하셨겠지만 이번에 나온 GA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라운이 별로 안 이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GAC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브라운보다는 블랙 컬러가 이제 많이들 선택을 하신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 같은 경우 먼저 보실 텐데요. 열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통통 시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 3가지 하지만 아쉽게도 차량 가격이 7천만 원대 8천만 원이 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GAC 300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스피커에 대해서도 당연히 좋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포컬 사운드 시스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차량 탑승해서 마저 입을 이어가 볼게요.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D컷 핸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원형의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자리 핸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문자 T자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차량들과 거의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GAC만의 특별한 점을 한 번 뽑으라고 하면은 바로 이 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블랙 하이글 교실을 많이 선택을 하지만 GAC 220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드 트림을 살려놓았고요. 그리고 S클래스에서 처음 송보였었던 이 13위치에 나라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멋스럽게 잘 되어있습니다. GAC 220D라고 해서 가격이 조금 성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는 했었지만 그래도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넓은 시인성을 바탕으로 차량 조작은 물론 내미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깔끔하게 설계를 해놨고요. 그리고 블랙 하이글로시가 상당히 많이 쓰여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속통구 같은 경우에도 블랙 하이글로시를 통해서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을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현재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굉장히 남다를 정도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패들시프트가 있기는 한데 이 정도 사이즈이면 굳이 왜 넣어줬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측 같은 경우에는 통화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OK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도 OK 버튼이 있는데 왜 두 쪽에 OK 버튼이 굳이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좌측에 있는 OK 버튼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에 마우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OK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 마우스 역할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를 끝으로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인데요. 확실히 껑정 시트라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보다는 블랙에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텝 가지고 있는데 뒤쪽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2열에 탑승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벤츠가 사이드 스텝이 좋다라고는 했었지만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이 썬볼 라인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사인 대표적인 예만 들어봐도 X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썬볼 라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GAC 같은 경우에는 썬볼 라인드가 없고 300 모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없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대신에 썬루프 굉장히 넓은 사이즈로 이렇게 2열의 헤드름까지도 뚫려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전의 공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뒷자막에서는 뭐 C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거잭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따로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방지턱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2열 공간에 있어서 아쉬움도 분명 있겠지만 그만큼 장점도 나름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벤츠의 GAC220D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0로델 즉 가솔린에 비해서 AMG 라인도 빠지고 그 다음에 쿠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장점 같은 경우 분명한데요. 높은 토크 엄청난 연비 그리고 저렴한 차량 가격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다드 익스테리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장년층들에게는 사랑받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GAC220D 사실 차가 많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있고 가이드 즉 할인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제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팀장을 찾아주시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견적을 바탕으로 출고를 도와드리기 때문인데요. 사실 견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담당자들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마진이 나르기 때문에 저렴한 마진을 그만큼 저렴한 견적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의 주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신 후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